요즘 해외 직구 제한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마침 주문한 알리발 전동 커피 그라인더가 도착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2-3만원으로도 전동 그라인더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usbc 충전 방식이며 상단에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입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라인더 코어는 세라믹이며 내부 부품은 스텐으로 물청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커피 원두를 적당량 넣고 보토부에 체결합니다. 입자 굵기를 선택한 후 전원을 켭니다. 브라인딩이 완료되면 불빛이 깜빡입니다. 브라인딩이 완료되면 불빛이 깜빡입니다. 나름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만족스럽지만 앞으로는 직구가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저가 전동 커피그라인더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플라인딩이 완료되면 불빛입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진행합니다. 한득